목사님 얘기하실 핵심 내용이 의문의 미실형 휴게소 그 미실형 휴게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요 얘기를 처녀귀신이 나온 비싱용 터널에서 처녀귀신이 나오고 뭐 그런 얘기 이 면 좋은데 그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가족 사업에 대한 얘기죠 2000년 초반에 2006년도 최은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그리고 그분의 사업 파트너이자 동거남이신 김충식 씨 그리고 이제 아들딸 김진우 또 김건희 그때 이제 김명신이었죠 대여섯 분이 그 법인체에 등록되어 있는 이사들이었고 최은순 씨가 대표였죠 김충식 김진우 김건희 최은순 이 네 명이 세월이 흘러서 20여 년이 거의 다 된 지금 똑같이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 비선 조직으로 지금 그 미실형 휴게소에 법인 이사들이 한 사람도 법 멤버들이 체인지 되지 않고 그대로 여기서 맹활약을 하며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구독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이게 방송으로 나온 건 저희가 첫 번째입니까 설마 뭐 많이 다뤘잖아요 많이 다루고 다른 매체에서는 의혹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더 근거가 있어서 그러겠죠 그렇죠 그 근거를 저도 이제 취재했던 바였고 2월달에 내놓는 그 영상에 같이 담겨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청공 위주로 나가고 지금 뭐 이제 무속인들의 국정농단은 지금 현 정권이 이렇게 가족들 위주로 지금 이제 비선 조직이 형성돼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멘토를 해 주는 사람들은 제정신이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멘토를 해 주는 사람들이 고작 여러분들이 의혹을 품었던 게 실제 현실로 되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청공이라고 하는 인물 그렇죠 그리고 청공 말고 또 다른 건진법사라는 인물 청공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드러나고 본인이 어떤 뭔가 이런 대통령 내외에 대한 그런 의혹이 불거지거나 그런 뭔가 이제 정책적으로 멘토 역할을 한다는 게 드러나면 오히려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를 고마워할 겁니다 자기가 돈 안 드리고 홍보되고 광고 되는 거니까 그런데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은 드러내지 않고 음성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책사업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국책에 관련된 거에 기생해서 자기의 기득권 또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건진법사와 청공이 양쪽에서 이 무속인 두 사람이 대통령 내외의 국정을 또 관여를 하고 농단을 하고 있는 거와 더불어서 가족들이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두가 그냥 떼로 달려들어 가지고 이렇게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의욕이 나올 때는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에 의욕이 나오면서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는 거 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진우 씨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 관조 리모델링 공사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공사 그 밖에 많은 크고 작은 이런 그런 굵직굵직한 것에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가령 뭐 단울링 건설이라든가 물론이죠 그런 것도 이제 건설업자들 만나고 뭐 이러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아버지 김충식 씨는 알다시피 뭐 우리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제가 남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자리매김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문제나 남북문제 프로젝트에 굉장히 또 관여를 많이 합니다 이 김충식 씨가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저한테 내가 남북문제에 나설 거예요 라는 말이 저하고 나눈 대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 김충식 씨가 경기도 파주 에 어떤 어떤 프로젝트를 본인이 국정원 이나 통일부의 도움과 커넥션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현재 그럼요 평화의 순례길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어요 이 김충식 씨가 그걸 일반인도 모르고 일반인에게 그 사업권을 준 것도 아니고 해필이면 여사의 어머니 네 내연나 여사의 아버지 아버지지 엄마하고 같이 살면 아버지지 뭐 의붓아버지라도 아니 그분이 이제 새로운 내연녀를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니 뭐 그렇다고 쳐도 어쨌든 여기서는 복잡한 가정사가 나오면 또 복잡합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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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그 아버지가 이런 일들을 해왔고 또 경기도 파주에 어떤 8천평이 넘는 땅을 어떤 지자체로부터 불화를 받고 그렇게 해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의욕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더 이제 이제 더 드러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우리 대한민국이 치열하게 이게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이렇게 접전하는 걸로 비쳤지만 알고 보니까 허당이 없고 그렇죠 국민들을 속였는데 언론도 동조했고 그 일의 한목판에는 바로 대통령의 장인이자 영부인의 아버지인 김충숙 씨가 부산 엑스포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개입이 돼가지고 한국 측이 오히려 그 일에 사우디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우리가 지는 역할을 하도록 해줬다고 하는 발언을 자기 입으로 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카메라를 찍은 게 있어요 타 매체에서 그런 영상 우리가 일부러 져준 거야 이렇게까지 김충숙 씨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져준 거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일부러 져준 거야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또 김건희 여사대로 오빠는 그런 식으로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본인은 권력을 이혼 하에서 2층과 5층을 오락내락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본인도 대통령실에 업무보호를 받고 국책에 관여를 하고 지시를 내리고 이권계의 인사청탁을 여사가 직접 관여를 하는 이런 일이 되었고 어머니 최은순 여사는 이미 이제 은행 잔고 위조 이런 것 때문에 감옥에 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심각한 국정농단이 지금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레거시 미디어들은 눈가기를 딱 막고 이 정권을 측면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 뉴미디어들이 이렇게 폭로를 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성수 평론가도 약간 저하고 의의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어찌 됐든 요즘은 제가 많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고 여기저기서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나는 우리 유튜버들만큼 이라도 진보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 만큼이라도 하나가 돼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고 있는 부정무표를 파헤치고 이런 데 있어서는 연대 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비판하고 저기 비판하고 이 놈은 안 되고 저 놈은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많은 문자가 오고 메시지가 와요. 목사님 다 좋은데 저기 유튜브는 출연하지 마세요. 목사님 다 좋은데 저 사람하고는 인터뷰 하지 마세요. 이런 제보들이 많이 와요. 그런 걸 보면 이 놈 빼고 저는 빼고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어딜 나갔냐고 제가. 그래서 저는 그냥 다 나갑니다. 오라는 데는 다 나가는 걸로 내 기준을 정했어요. 그건 제 주관입니다. 어찌 됐든. 그렇게 해가지고 제 취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가 돼서 일단은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잘못되고 부정 부패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우리 뉴미디어 대한미디어들 마저도 하나가 안 되고 4분 5열 되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구신점 역할이라는 것 보다 도 저는 그런 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윤석열 김건희가 퇴진되고 부정 부패가 밝혀지는 거라면 어디든지 나가서 나는 그냥 내 의결만 발표하고 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쭉 기본적으로 이들이 어떤 사업에 손을 뻗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그 중심에 원래 미시령 휴게소가 있잖아요 이 미시령 휴게소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를 잠깐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2000년대 초반서부터 이 짓을 하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 그러면요. 그리고 특히 이명박 때 굉장히 사방 으로 손길을 뻗치면서 여러 군데서 해먹었습니다. 특혜도 많이 받고 카르텔도 많이 형성됐고 . 일단 피디님 제가 사진을 두 장 세 장 보냈어요. 사진 세 장을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미시령 휴게소가 지금은 없어지고 거기에 이제 탐방로가 만들어져 있고 탐방로를 안내하는 지원센터 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터널도 생기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저곳입니다. 저는 미시령 휴게소를 많이 들렀어요 . 특히 제가 지방에 순회 공연 다닐 때 직접 차에다가 1.5돈짜리 트럭에다가 짐을 다 싣고 배우들 하고 본고차 배우들을 태우고 그리고 갈 때 강원도에서 순회 공연 할 때는 미시령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오지로 들어갈 때는 저희가 편해요 더. 지금처럼 다 고속도로가 더 많이 생기기 전이라서 저기는 꾸불꾸불 한 그런 산길을 가다가 완전히 보석처럼 나타나는 오아시스처럼 나타나는 휴게소입니다. 반드시 저기에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곳인데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다음 장 사진 보여주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물건도 굉장히 비쌌어요. 맞아요. 바가지요금. 맞습니다. 저도 몇 번 갔어요. 유통 마진이. 그 다음 사진에 제가 기사를 잘라놓은 사진 있죠. 2006년 5월에 미시령 터널이 개통하기 전까지 엄청난 호황을 누렸는데 1997년 8월 6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미시령 휴게소의 유통 마진이 2.3배였다. 지금 제가 보낸 사진으로 저어보세요. 2.3배가 말이 됩니까? 저거는 휴게소 중에서도 최고의 마진을 갖다 썼던데요. 강남 고속터미널 2.4배와 비슷한 수준.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각종 물품을 부당하게 비싼 값에 팔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 지목됐고 그래가지고 휴게소들이 한번 확 다 바뀌어요. 사람들 전부 다 내쫓고 새롭게 정비가 되는데 그런데 그 정비하기 전까지 좀 보십시오. 무려 1998년에 매입을 해서 기부 체납을 했는데 15년, 20년 계약했다가 만기가 돼서 다시 20년, 15년 무상 임대해 주는 게 또 있어서 2004년도에 또다시 결국 한 30년 넘게 특혜를 적어서 오롯이 챙겼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때 당시에 김건희 가족들이 전부 다 이사로 들어가서 온갖 이익을 편취하는데 재미를 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휴게소들을 갖다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서 부를 갖다 축적하면서 이 방식을 그대로 그대로 그런 방식으로 그 방식 그대로 그 미식용 휴게소가 대한민국 정권이 돼버린 거지. 그렇죠. 정부가 됐으니까 얼마나 국고를 자기들 사금고로 자기들 계좌로 털어놓기 위한 합리화와 그 머리들을 얼마나 지금 쓰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눈먼 돈들을 집어쳐놓고. 그러니까 이때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미식용 휴게소 법인에서는 그 4명의 사람들이었지만 96년도 당시에 강릉지청에서 윤석열 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강릉의 토호 세력들 기업인들과 이렇게 또 알게 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은순과도 윤석열 검사가 알게 된 거고 그렇게 확장이 된 거죠. 최초에는 오히려 이미 그때부터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토호 세력의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미식용 휴게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 인지하는 거였고 윤석열 검사가 거기에서 인맥이 퍼져나간 거니까 진짜 놀라운 거는 윤석열한테 여자가 없었던 게 아니래요. 그런데 갈 때마다 윤석열의 어머니가 빠꾸를 놨는데 김건이를 데려갔을 때는 쟤랑 반드시 결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가가 윤석열의 외가가 강릉이에요.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이미 최은순하고 윤석열의 어머니가 일면식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렇게 광범위하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누나도 만났습니다. 누나도 인터뷰를 마쳤어요. 누나도 그것도 언젠가 폭로를 하시던 네. 그럴 기회가 있을 텐데 누나를 통해서 윤기준 교수가 장례식 치르고 49제를 지냈잖아요. 49제를 지내고 행사를 할 때 대구의 큰 절에서 49제 행사도 하고 또 서울에 있는 어느 큰 절에서 가족끼리 49제를 경호원들로 맞아요. 또 했죠. 벽을 둘러싸서 이거는 완전히 언론인들 아무도 모릅니다. 했는데 그때 그 누나가 갔다 온 사진과 어떻게 49제를 가족끼리 했고 어떤 스님이 거기를 했는지를 다 제한테 얘기를 해줘서 혹시 무효수님입니까 거기서 갔던 사람이 이미 이 땅에 없는 분입니다. 크게 돌아가시면서 이슈가 됐던 아 그분이군요. 네. 아 봉은사 저는 뭐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게 사실은 소신공행 어쩌고 했지만 실제로는 권력에 밑보여서 정리가 된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죽을 때도 살아있을 때 업보를 많이 안 좋은 업보를 많이 쌓았으면 죽을 때라도 이제 좋게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도 왜 남의 암자에서 불을 싸지르고 죽냐고 그리고 왜 남의 암자 불사질러 가지고 죽으면서 그 비용을 왜 자기 제자들한테 돈을 갚으라고 유서를 남겨 그리고 하여튼 이해 못할 만한 사건들이 많고 왜 윤 대통령은 국정원을 파견해가지고 이 사건을 덮잖아요. 수사하라고 그러고 덮어버리고 그런 거는 이제 조금씩 궁금증이 풀어질 것 같습니다. 진짜 윤석열 주변에서 의문사 한 사람들을 전부 다 뒤져봐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계속 올리시고 있는데 자땡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금 김충숙 씨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얼마나 이 정권이 김충숙 씨 김진우 김진우 김건희 영무인이지만 사실 이 가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5년 동안 얼마나 이 대한민국 국고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좀 탈취해 올까 이런 국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미식령 휴게소 저렇게 이제 사람들을 등쳐먹듯이 저랬던 거는 그런데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저걸 봤으면 좋겠어요. 김충숙 씨가 눈먼 돈을 눈먼 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노인네가 80대 중반이 넘은 노인네가 교회 장로님이신데 장로예요 또 장로는 맞아요. 장로인데 장로는 진짜 기독교에 대해서 진짜 절망을 해요 절망을 흥분하지 말고 뭐 이제 뭐 지금 돌아가는 게 다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 빼면 뭐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진짜 문화기금이 대한민국 정부의 문화기금이 문화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문화기금이 몇 조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많은데 그거를 빼서 지원받고 활용하고 쓰는 게 아주 쉽다 이러면서 이제 그 촬영을 당한 사람한테 그 비법도 알려주는 거예요 돈 쓰려면 그 문화기금 받았으면 돼 이러면서 노인네가 그런 얘기도 문화발전기금을 눈먼 돈이다 해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이 부패한 겁니다 이 정권이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하든지 정말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민생을 돌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가족사기단한테 우리 정권을 맡긴 거예요 이건 진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겼다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야당과 시민단체 언론 그 밖에 또 정부나 이 정권 시스템 자체에서 세운 그런 감시단체 이런 감시기구들 법적인 기구들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작동이 안 되고 있고 저를 신고한 시민단체 아니 시민단체에서 권익위에 신고를 했잖아요 대통령내외를 신고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네 맞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우리가 대통령내외를 조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완전히 손을 걷잖아요 빠져나왔잖아요 참여연대가 1월 19일 날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고 자기네들은 국회에 나가서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나가서 자기네들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을 뭘 조사하고 소환해서 뭘 할 수 있는 영역 권한 밖에 있다 그러면서 그냥 손을 아주 내려놨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권익이든 여러 가지 사정기관들 다 손 놓고 있고 왜 검사들 검찰 권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겁니다 소탐 대신할까 봐 자기들이 뭔가 신고하고 싶고 뭔가 제보하고 싶어도 자기들이 털리고 자기들이 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다들 숨지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미시령 휴게소를 운영했던 법인과 그다음에 esind 코바나 콘텐츠까지 이렇게 세 개 회사를 법인 등기부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해봤더니 각 회사의 이사로 근속된 월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최은수는 사실상 이 모든 가족 사업의 그야말로 기획자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말씀을 보완하는 겁니다. 끊은 게 아니라 저는 실명을 얘기할게요. 미시령 휴게소 법인 이사들 명단이 나왔잖아요. 최은수는 엄마 김땡영은 김지영 김건희 여사의 큰언니입니다. 그리고 김땡우는 김진우 큰오빠고 그다음에 김건희 김땡한은 김진한 막내 아들이고 유땡유는 큰언니 김지영의 남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임원으로 재직을 저만큼이나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근속 월수예요. 71일이 아니라 71개월. 238개월. 그런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중심에 최은순이 있고 그리고 김지영은 그나마 좀 남편이랑 들에 먹은 거예요. 그리고 김진우, 김건희, 김진한 이 세 사람이 다 해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달려들어서 가족 회사를. 이렇게 가족 사기 다니니까 최은순을 계속해서 검찰이 봐주고 심지어는 대검에서 최은순에 대한 변명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했던 이유는 최은순이 잡혀가면 나머지가 다 걸려가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럼요. 그런 것도 있고 이 가족 카르텔. 지금 가족들은 똘똘 뭉쳐 있죠. 똘똘 뭉쳐 있고 여기에는 이제 안 들어갔지만 김충식 씨도 들어가 있고 그분이 또 주역이 있죠. 김충식 씨는 최은순 씨가 어려울 때부터 사업 파트너에서 큰 도움이 됐고 정신적인 지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모든 최은순의 자녀들이 김충식 씨에 대해서 함부로 못해요. 그런 가운데 양평 고속도로 변경 사건도 김충식 씨와 최은순 씨의 땅 그런 부지 그런 걸로 인해서 어버이날을 기해서 선물로 당선자 신분 시절에 선물로 그냥 고속도로 변경을 선물로 받으시오 하고 준 거죠. 그런데 김충식 씨는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냥 최은순 씨가 많이 드러났지 김충식 씨는 늘 가려져 있는데 이번 기회에 김충식 씨가 굉장히 그 중간에 중간이 아니라 그 사건의 핵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팔봉공님, 이대흥님. 팔봉공님은 선한 분노에 들어와서 저희를 앞으로 정기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이대흥님은 위대한 분노로 도움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당당님, 기본소득당 구성원들 폐미들로 가득 찼다네요. 최동석 소장님, 282회 확인 좀 하세요. 제발. 네, 확인했고요. 폐미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서 뭐가 문제입니까? 실제로 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나 될까 말까인데요. 그리고 이상한 레디컬 폐미, 유호정, 장애형 이런 인간들은 기본소득당에는 없다는 것이 좀 확인이 됐으니까 이걸 자꾸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소득당에 열다스스를 다 준다더라 선동이고요. 전체 비례연합신당이 다 만나서 아마도 한 당에 하나씩은 자리는 나누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한 당에 둘 이상 가져가려면 오디션 등등의 공식적 절차를 통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당당님은 어쨌든 비판을 해주셔도 이렇게 슈퍼챗을 함께 해주시면서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수TV를 응원하는 분들은 슈퍼챗이 하나도 없고 김성수TV를 비판하시는 분들의 슈퍼챗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카라는데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출연료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화끈한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슈퍼챗이 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슈퍼챗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여기 오른쪽에 보면 방송하고 있을 때 방송 화면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달러 표시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어디 있어요? 오른쪽 채팅창 밑에 달러 표시. 이거를 누르면 김성수TV를 응원할 수가 있습니다. 누르면 뭐가 나오나요? 네. 고를 수가 있습니다. 슈퍼스티커, 슈퍼챗, 멤버십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TV 구독, 좋아요 30만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22만 5천을 넘어섰습니다. 강물민경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좋아요도 2,100개가 됐습니다. 좋아요도 2,000개가 넘어서야 김성수TV의 프로그램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K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최목사님 파이팅! 하면서 보내주셨네요. 최윤님, 사랑하는 목사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이렇게 사랑 고백까지 이렇게 받으시고 있습니다. 요즘 행복합니다. 민주진보진영에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 고생하신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진짜 최재형 목사님이나 또 강진구 기자나 이런 사람들의 활동을 보면 거의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실제로 도시락 폭탄이나 혹은 총을 소재하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바시님, 김성수 슈퍼챗 언제 풀려요? 풀린지가 꽤 됐습니다. 지금 한 보름 됐습니다. 슈퍼챗 풀린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우리 민주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요청에 의해서 최재형 목사 TV 유튜브가 개설됐잖아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 것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뭘 한다는 것보다 제가 출연한 인터뷰 영상물이나 연설문 이런 영상물을 한 대 모아서 누적을 해주면 틈날 때 와서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제가 또 이제 시간이 되면 브이로그도 하고 제가 또 따로 고급 정보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개설을 했습니다. 최재형 목사 TV입니다. 최재형 TV가 아니고. 불어오셔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최재형 목사 TV를 좀 어디인지 알려달라는 그런 전화나 문자가 저한테도 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1만 명이 안 됐네요. 우리 오늘 그냥 1만 명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리지는 않으니까. 오늘 1만 명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가면 후원 계좌도 있기 때문에 후원 계좌는 이쪽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빛솜님도 함께 도와주셨고요. 나무애꿈님 선한 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로사파파님 늘 응원한다고. 로사파파님은 꾸준히 김성수 TV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동성변. 변동성님도 후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릴레이 한번 잡아주시죠. 우리 그러면 목사님께서 더 신이 나가지고 오늘 또 오신 김에 김성수 TV의 최초 공개를 하는 하나를 또 던져주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최초 공개. 최초 공개. 도대체 저기 청봉 동영상은 언제 풀리는 거예요. 저희 굉장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청봉 동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대담을 KBS 통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녹화해서 7일 날 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어느 타임인지는 저희가 이제 연막작전을 펼칠 겁니다. 동시간대에 할 수도 있고 하루 늦게 할 수도 있고 먼저 몇 시간 전에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이 무색하고 뻘쭘하게 뭐 하나 추석 설날 밥상에서. 그러니까요. 우리 시민들이 좀 드셔야 될 씹을 만한 안주거리가 있어야 돼서. 제일 좋은 건 7일 날 아침에 뻥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김세계. 그렇죠. 뭐 하여튼 그것도 고려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제 맞배기로 이것도 이렇게 나갈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도 맞배기요? 언제 진수성천에 옵니까? 아니 메인은 또 본방송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계획이 없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대담한다는 긴급 소식을 입수하고 거기에 이제 맞짱 뜨는 차원에서 긴급하게 제작을 하는 거니까 본방송이 아니고 대담을 무색하게 하는. 알겠습니다. 대담을 무색하게 하는 그런 방송을 다시 또 티저로. 도대체 어떤 분들이 작업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손이 좀 느리시네요. 지금 좀 빨리 좀 해가지고 폭탄이 한 두 개 정도 먼저 설 전에 터져주면 저희들이 그래갖고 맛있게 또 요리를 해가지고 설 밥상에 계속 그냥 올려드리고 싶은데.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 목사님이 진짜 어떤 면에서는 유튜버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유튜버들이 이제 폭로를 하거나 열심히 준비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레거시가 받아주지 않으면서 사장된 그런 내용들을 정말 잘 이렇게 끄집어내서 잘 소개해 주고 계신데 대표적인 게 바로 백석대에서 천만 원짜리 분재 보낸 거 있잖아요. 나무 보낸 거. 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상이죠. 기본 단가를 얘기한 겁니다. 그건 그 액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레거시들이 일제히 외면했는데. 최 목사님께서. 가는 데마다 내가. 가는 데마다 하시는 바람에. 지금 이제 수근수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금액도 그렇고 관조로 들어갔고. 그거보다도 그 백석대 이사장이 장종현 박사라는 사람이 학교를 설립하고 본인이 총장 이사장을. 다 해먹었죠. 장기 집권한 사람인데 학교 공금 횡령부터 해가지고 부정부패 때문에 감옥도 하고 재판도 수없이 받은 사람이라 이 사람은 청탁성 뇌물 선물인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인데 이런 사람의 그런 선물을 학교 트럭으로 오고. 학교 트럭. 학교 트럭으로 보낸 거를.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받는 김건희 여사 측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이게 자기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의식이 없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하고 의식이 없는지를 드러내 주는 거죠. 이게 의식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목사님께서 굉장히 참 착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되고 저는 그만큼 국민들을 개드지 취급하는 거고 언론들을 개무시하는 겁니다. 야 니들이 나를 건드려? 야 니들이 나를 건드려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겠어? 이러는데 걷다 대고 아이고 그렇죠 뭐 저희는 이 보도에서 빼겠습니다. 이러는 놈들이. 네. 진짜 기자들이 저 따위로 살면 되겠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그 성경에서 니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소리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최 목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런 김건희 가족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폭로를 좀 해 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들 좀 있으면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아시다시피 교포지 않습니까. 제 신분이. 교포지만 지금 인천에 해외 교민청이라고 설립이 됐어요. 윤석열 정부 하에서. 그거는 뭐냐 하면 해외 교포들도 800만이 넘는 900만에 가까운 해외 교포들도 이제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거에 다 주역이 될 수 있고 행정적으로나 모든 걸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포청이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부처로 청다음에 처 또 장관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 조국의 이렇게 일을 스스럼없이 저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고 그럴 만한 또 기회가 있었던 건데 살아있는 권력과 맞짱을 뜬다는 이유 하나로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저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2단으로 사이비로 몰아가고 또 정부 빨갱이로 몰아가고 그다음에 몰카 공작원으로 몰아갔는데 사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는 30가지가 넘는 파파라우치 보상제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쓰레기 투척하면 사진 찍어서 보내면 관공서에 보내면 보상을 받고 또 난폭운전자 음주운전자를 신고하면 또 보상을 받는 것처럼 저는 또 김영란법도 포착해서 영상 찍어서 신고하면 보상을 받아요. 그러나 저는 그 대상이 영부인이고 대통령의 배우자인 것뿐이지 그것만 다르지 김건희 여사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저는 증거 채집을 해서 폭로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몰카 공작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나 다음에 접견자들의 양손에 명품 선물을 들고 대기하는 그 모습 그분들이 은행의 대기자들입니까 병원에 줄 서 있는 환자들입니까 나래비를 써서 여사를 선물 들고 접견하는 걸 찍은 건 그걸 어떻게 해석하실 것입니까 그것도 내가 공작을 한 겁니까 내가 동원한 겁니까 그런 걸 폭로를 한 것을 두고 저에게 정말 저를 오히려 도둑을 신고하고 도둑을 잡으라고 소리치는 사람에게 비판을 가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본질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뿐 아니라 아까도 제가 오늘 다룬 이야기처럼 국정농단 이권개입 인사청탁 일가족들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무속인이 변함없이 정권이 출범할 때 대선 캠프 때부터 당선돼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암암리에 한 사람은 드러내놓고 그렇게 수렴청정을 하고 정권에 빌붙어서 기생하고 있는 이런 수렴청정하고 있는 걸 내가 폭로하고 있으니 우리 시민, 깨시민 여러분들과 깨어있는 이런 뉴미디어, 대한언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그날을 위해서 투명한 정부가 되는 그날까지 올바른 민주정부가 들어서는 날까지 우리가 함께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봄내님 그리고 캡틴박님 최재형 목사님께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셨고요 또 홍숙희님도 선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사님 계속 저희가 방송을 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선출되지 않은 자가 넘버원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이 꼴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사실 명확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이 최재형 목사님과 관련해서 김성수TV의 방송은 지금 최고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직 20만이 안 됐거든요 그래도 17만 5천이 넘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셨고 또 널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리면 알릴수록 이 끔찍한 국정농단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로 확인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 땅에 VIP로 존재하는 일들은 없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설입니다 설 때 특히나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 이 끔찍한 일들을 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퍼날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수TV 오늘 최재형, 김성수가 파헤치는 국정농단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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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